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모트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영상 저희 또 많이 봐주시는 분들 채널 추가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듣보기 음악 누르시고 한글로 허브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 누르시면 저희 또 채널 나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보시고 추가로 저희가 아주 아침마다 꿀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험도 진행을 해드리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무료체험 깔끔하게 한 종목도 수익청산하면서 수익 꾸준히 잘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움받아 가시면서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 한계치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똥쳐라 농담이고 어느정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이거는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더 봐도 되는지 지금 수급이 풀로 잘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내가 지금 이걸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제 상승 한계치 관련한 내용 못 보신 분들은 꼭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밑에 보시면은 모트렉스는 오늘 결과적으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상승이 좀 유의미한 상승이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장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반대로 모트렉스는 이렇게 됐죠 시장과 무관하진 않지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역행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오늘 자율주행 이슈는 따로 나온 건 없어요 자율주행 이슈가 뭐 따로 나온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우리가 가져 볼 법한 게 뭐다? 어쨌든 자동차 섹터의 바람이 좀 괜찮았어요 오늘 자동차 섹터의 바람이 좀 괜찮았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의선 또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뭐 유럽 어디 미국의 공장을 짓네 만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도 보여줬고 어쨌든 모테렉스는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이미 이슈 이슈 이슈는 다 나왔어요 어? 뭐? 자율주행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를 수도 있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우리가 재료로서 이게 어쩌다 저쩌다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 이미? 어떤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된다? 가격적인 측면을 통해서 수급을 기반으로 시장 상황도 봐야 되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한 번 해줬다 안 해줬다 한 번 움직이려고 노력은 해줬다 그게 얼마다? 바로 15,000원 구간에 대한 16,000원 라운드 피규어 구간에 대한 돌파 간보기? 예... 간보기를 한 번 해줬습니다 간보기 정도는 한 번 해줬는데 여기를 완전히 뛰어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단순히 한 번 톡 내가 가봤던 곳인데 여기로 와봐 한 번 구경만 해 지금은 안 올라갈 건데 일단 구경만 해 저런 곳이야 저기가 아시겠지? 우리가 나중에 갈 때 저기 갈 거니까 맛만 보고 빨리 내려와 오늘은 빨리 남한사성 밑으로 내려가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 해야 되니까 오늘은 남한사성 꼭대기까지 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갈 힘이 없어요 내가 어제 너무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 내가 갈 힘이 없다 나중에 보여줄게 맛만 보고 남한사성 가가지고 남한사성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걸리에 파전이나 한 잔 때리자 요런 하루였습니다 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힘을 낼 생각도 그렇게 크게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승과 하락이 유의미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수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서 오늘 뭐 나쁘지 않은 부분 지수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부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유의미한 움직임은 아니었다 다만 좋은 움직임은 맞다 좋은 거죠 지수보다 강하면 좋은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해석을 하거나 어? 이거는 뭔가 다른데? 라고 하고 볼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슈가 붙고 나를 잡고 수급이 땡겨줘야 수급이 붙어줘야 땡길 힘을 가진 종목이다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중요 이슈가 있으면은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말씀 드리지만 정말 매일매일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아무 이슈도 없는데 영상 찍는 거 어렵진 않아요 다만 뭐 오늘처럼 장 빠지는데 올라가면 땡큐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또 수익을 내 가고 있고 수익을 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같이 한번 하셔가지고 아 이런 시장에선 이렇게 하는구나 아 여기에 이 섹터가 중요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카카오톡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허브 경제TV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저희가 꿀 정보들 다 드리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